캠핑카 출장인데요. 충남 아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호주로 출장을 갔는데 일정을 보니까 대부분 유명 관광지였고 또 캠핑카로 다녔다는 걸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최규진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. 사진 먼저 보시죠. 온천욕을 하는 모습이죠. 손가락으로 부위 표시도 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시의원들 지난달 5일부터 10박 12일 동안 복지와 문화정책 등을 경험하고 국내 적용법을 모색한다라는 이런 취지로 호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.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온천, 해안도로 등 유명 관광지도 일정에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사진만 봐도 아주 즐거운 출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본인들 돈을 내고 다녀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항공료와 체제비 등으로 1인당 4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일정 대부분의 캠핑카로 다녔던 게 확인이 됐는데요. 캠핑카 저는 못 타봤는데. 장만적이네요. 좋은지 모르겠네요. 출장에 다녀온 시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. 호주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세이브로 캠핑카를 한 거예요. 숙박을 만약에 호출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배로 비싸지는 거예요. 비교 경쟁을 하다 보면 다 싶어요. 여행을 가보셔도 아실 거예요. 캠핑카를 탔기 때문에 그나마 싸게 다녀온 거나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가영 앵커도 친한 빠니 모틀이라는 낭만적인 영상이죠. 유튜버가 있잖아요. 좋아합니다. 최근에 오킹 씨랑 같이 호주 가서 저 캠핑카 찾던데 그거 보고 지금 따라한 거 아니야? 팬들인가요? 굉장히 합리적 의심 듭니다. 그래서 이게 캠핑카로 관광을 다녀온 게 아니냐 그런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.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.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.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. 현지 전문가나 시의원 등을 만난 내용은 없었고 캠핑카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출장입니다.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.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 하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해야죠. 유튜브 하고 싶으면. 그러게요.